안녕하세요. 수호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7월 13일 토요일이구요. 두산앤너빌리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마이너스 4.5%로 마감을 좀 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마이너스 8.6에서 절반 정도는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거의 대부분 매수를 했어요. 130만주 정도를 매수를 했는데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왜 매수를 했을까요? 전일도 그렇고 전전일도 그렇고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인과관계가 있기 마련인데 이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호재로 생각될 거로 생각하고 있구요. 호재가 안되더라도 우리는 주식매수청구권이라는 옵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쁘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건데 먼저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구요. 댓글도 좀 달아주세요. 상승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많은 주주님들이 이 내용을 보시고 다같이 힘을 내서 매도하지 않고 홀딩을 해서 끝까지 매도하지 않고 높은 곳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상승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차트나 흐름은 그렇다 치고 지금은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움직이는 건데 팩트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텐데요. 지금 어차피 내용은 다 아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두산 밥캣이 에너빌리티의 자회사로 있던 거를 두산 로보틱스 밑으로 넣기 위해서 또 두산 밥캣은 자진 상패를 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 이 두산 지주사 최대주주 1가 이 지주사에서만 상당히 좀 유리한 조건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두산 마켓 같은 경우는 돈을 너무 잘 봅니다. 매출이 10조 정도 되고 영업이익이 1조 이상 나오는데 시가총액은 5조대죠. 자 멀티플 5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평가라고 생각해서 언젠간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자 이분들은 지금 선택의 여지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두산 로보틱스 주식으로 바꾸던가 아니면 5만 5백원 정도의 청산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저평가 구간에서 회사에서 공개 매수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두산 마켓이 왜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알자 회사를 지주사에서 싼 가격에 매수를 하겠다. 그게 싫으면 로보틱스 주식을 받아가라. 자 이런 내용인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에너빌리티 입장은 공개 매수가 얼마였죠? 2만 9백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주가가 2만 9백원보다 아래에 있으면 그 기준율이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9월 10일? 9월 10일쯤 돼서 2만 9백원보다 밑에 있으면 여기 대주주 지분이 한 30% 되거든요. 최대주 지분. 그럼 나머지 개인 투자자나 또 나머지 지분이 들고 있는 국민연금이 한 7% 정도 들고 있죠? 자 어쨌든 지금 우리 소액주주 개인 투자자들이 반대를 한다면 이번 분할은 무산이 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지금 뉴스로도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거의 자본시장에서 최대치를 악용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결국에는 두산 바켓을 싸게 가져가겠다. 그리고 로보틱스를 원치 않았던 분들도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로보틱스로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두산 바켓의 일반 주주에게는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자 두산 바켓 주주는 싫으면 주가를 현금으로 5만 5백원입니다. 5만 5백원 바꾸던지 아니면 강제적으로 로보틱스 주식을 받던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이런 알짜 회사를 상장 페이지 시키면서 지주사에서 최대주주 일가에서는 좀 이득을 많이 본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럼 반대가 되면 안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투산 에너빌리티가 2만 9백원보다 밑에 있으면 공교로 게다가 2만 9백원인데 투산 에너빌리티의 주주들은 반대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무산이 된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무조건 무산은 아닌데 공식 내용을 보시면 이겁니다. 자 주식 매수 청구권이 6천억을 초과하는 경우 자 에너빌리티 기준이에요. 에너빌리티 기준으로 6천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문화 합병 계약의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2만 9백원보다 높은 위치에 있으면 반대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반대를 안 할 겁니다. 그냥 시장에 던지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주가는 올라갈 것이다. 이미 사실 저는 체코 쪽에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체코의 이번에 원전 내기 이거 속된 말로 선정이 안 되고 나가리가 되면 주가가 빠지겠죠? 그러면 주준이들은 반대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번 꿀, 꿀합병, 두산 입장에서 꿀합병이 모두 해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두산 입장에서는 이번 분할 합병을 하는 게 가장 큰 이득입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은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죠?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좀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분할 합병 반대 의사 통지 접수 기간이 9월 10일부터인데 9월 24일까지 이 기간 내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2만 9백원보다는 훨씬 높은 위치에 있을 것이다. 가 결론이에요. 만약에 이 가격보다 낮으면 분할 합병이 모두 무산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떤 확신이 있어요? 지금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잖아요. 7월 17일 다음 주 수요일인데 9월까지 주가가 계속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체코 원전을 수출해야 되겠죠. 이게 가장 가까운 거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9월 26일이었나요? SMR, 유스케일 파워 공시 예정일 이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결과를 알고 간다는 내용이에요. 오를 수밖에 없다. 결론은 오를 수밖에 없다. 오르지 않으면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은 두산 지주사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너무 내용이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자료를 정리한 것을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여기는 어떤 내용이 정리되어 있냐면 얼마 이상 가면 시장으로 매도를 해야 되고 또 얼마 이하로 빠지면 안대를 해야 돼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해야 되고 이런 내용을 다 정리를 해놨어요. 우선 간단하게 자료를 받아보실 분 상단의 전화번호 010-5904-8931번입니다. 여기로 두산이라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내용 다 정리해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결국에는 9월 10일까지의 두산 에너빌리티의 현재가가 매우 중요한 이번 분할합병의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됐다. 지금 키가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좀 어렵다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딱 하나입니다. 9월 10일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현재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매도 이렇게 청구권을 행사할지 시장으로 팔지 아니면 계약해서 홀딩을 할지 결정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막 손해는 아닙니다. 두산 밥캣에 대한 배당을 받지 못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채무도 떠넘길 수가 있기 때문에 금융비용, 이자죠. 이자도 그만큼 많이 줄어든다. 하지만 알짜 회사를 뺏긴다는 그런 느낌으로 당장에는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지금 이 가격보다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점을 좀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날의 현재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응 전략 미리 세워놓으시면 끝. 그러면 오늘 영상 좀 간단하게 찍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영상 보실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또 이번에 체코 원전 수주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데요. 댓글로 한 번씩 힘내자 혹은 안내드린 내용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매매 단타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9월까지는 보유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거 하나 안내를 드릴게요. 단기 매매방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두산의 너빌리티는 적어도 9월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 기다리시면서 제가 운영하는 단기 매매방입니다. 여기 텔레그램 방인데요. 모두 무료예요.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 하루에 9시부터 10시까지 두 종목 딱 매수매도 하고 끝냅니다. 더 이상 안 하고 시황이라든지 뉴스라든지 공시 같은 거 원래 좀 안내드렸었는데 이런 거 다 생략하고 그냥 이것만 딱 하고 끝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바이오니아 들어가서 수익 내고 나오고 대한전선도 들어왔고 이거 매매일지를 보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보시면 바이오니아 들어가서 들어가서 바이셀 수익 내고 나왔다. 그리고 같은 날 대한전선 들어가서 전날 매도로 수익을 내고 나왔다. 3%에서 5% 사실은 이렇게까지는 바라지 약표가 보통 단기 매매이기 때문에 2, 3% 정도 만족하고 그냥 매도를 합니다. 같이 참여하셔서 수익 내실 분들은 제가 한 50명에서 100명까지만 운영을 할 계획이에요. 그 이상 되면 매도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상단의 전화번호는 동일합니다. 입장이라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이 방에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제 개인 채널이 있는데 이 개인 채널에 입장 링크가 걸려있어요. 텔레그램 입장 링크 개인 채널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타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공개방이기 때문에 제가 승인을 해드려야 돼요. 문자 보내주시면 승인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매매 하실 분들 기다리시면서 같이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시장 트렌드가 이만 치료제가 제일 강한 건 알고 계시죠? 예를 들면 3천당 제약이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고요. 그리고 펩트론 펩트론도 마찬가지로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후속주도 안내를 드릴 텐데 국내 수혜주 일라이릴리랑 노보노디스크가 전세계 시가총액 12, 12까지 올라왔다. 앞으로 더 오를 것이다. 국내 수혜주는 이렇게 있는데 이거 수혜주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무료고요. 테마가 커지면 대장주는 크게 3가지로 나눕니다. 시가총액이 가장 큰 종목 3천당 제약이고요. 또 상승률이 제일 큰 종목은 뭐 있죠? 펩트론입니다. 펩트론 그리고 후발주가 있는데 보통은 신규 상장주에서 많이 나온다. 그래서 신규 상장하고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매집봉 외봉이 많이 확인되죠? 이렇게 외봉들이 많이 보입니다. 시가총액이 매우 가볍고 유통 물량이 적은 품질주로 단기 급등이 가능한데 지금 추세를 상방으로 이렇게 돌리고 있는 초입 구간입니다. 초입 거래대금이 터졌죠? 앞에 물려있는 매물대를 소화를 시키고 있는 과정이고요. 소화가 끝나면 슈팅이 나올 것이다. 마찬가지로 번호는 동일합니다. 수혜주라고 문자에 쓰지 남겨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다 무료로 드릴 거니까 이거를 좀 매수를 하셔서 수익을 내시고 두산에 너빌리티는 9월까지는 보셔야 돼요. 9월 10일까지는 보셔야 되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을 봐서 이 비만치료제의 수혜주로 수익을 낸 수익금으로 이거를 비중 추가하시면 두산에 너빌리티 추가하시면 더 높은 수익률 수익 극대화가 가능할 것이다. 이게 전략입니다. 7월 1일부터 계속 강했던 비만치료제인데 지금은 지난 금요일은 다소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펩트론은 사실 조정도 아니죠. 위로 올려가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펩트론 이거 수혜주 꼭 받아가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두산에 너빌리티 주주님들 모두 힘을 좀 합쳐가지고요. 주가가 2만 9백원보다 밑에 있으면 꼭 반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주식 사가라. 주식 매수 청구권. 내 주식을 매수할 걸 청구한다. 이거 HTS 상에서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9월 10일에 2만 9백원보다 언더일 경우 꼭 반대를 해야지 내 거를 팔던가 아니면 이 인수합병 자체가 무산이 된다. 그러면 두산 밥캣은 여전히 에너빌리티의 자회사로 남아 있겠죠. 그럼 여기서 배당으로 꿀을 빨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염려할 필요 전혀 없고요.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된 영상 조회수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데 팩트만 체크를 하셔서 이대로만 대응하시면 돼요. 다른 골치압을 생각 많이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주말 동안 편안하게 쉬셔도 될 것 같고요. 아직 시간은 많이 나왔다. 그리고 대응 전략은 준비만 해놓으면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이 가격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 다 안내 드릴 거니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주식으로 자립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14년 동안 트레이딩을 하면서 매일매일 매매인치도 쓰고 벗기도 했는데 이 핵심 내용,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 또 타점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릴 겁니다. 이거 영상 길지 않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이것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 좀 눌러 주시고요. 제가 영상 링크에 제 개인 채널 링크도 좀 달아놨어요. 여기는 이제 제가 두산의 미래티나 기타 이런 종목이 아니고 상승이 가능한 관심 종목 내지는 상승 초입인 종목들까지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좋아요, 구독 좀 눌러 주시고 여기 무료방, 단기 매매방 링크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 어떤 선물을 준비했냐면요. 자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 당연히 수익을 내기 위해서죠. 손실을 보려고 주식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근데 수익을 내려고 주식을 했는데 수익이 잘 나던가요? 과연? 개인 투자자의 90% 이상이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면 누군가 10%는 계속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통계를 내보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90%에 들어야 될지 꾸준히 수익을 내는 10%에 들어야 될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결정 자 우리가 수익을 내려고 주식을 하는데 잘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수익을 내는 10%에 들어야 된다. 자 또 우리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려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개인적 자유뿐 아니라 나는 그렇게 크게 욕심은 없어. 다만 내 노후 생활이 좀 더 편안했으면 좋겠어. 이 부분이 가장 많죠. 노후 생활을 여유있게 풍요롭게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린 나이를 들어갈수록 노동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죠. 노동력이 상실이 되면 노동력이 모두 다 고갈되기 전에 우리는 대체 수단으로 투자 소득을 만들어야 합니다.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자 노동력이 고갈되기 전에 투자 소득을 내려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주식으로 계속 꾸준하게 수익을 내야 된다. 반드시. 이제 의료기술이 계속 발달함에 따라 우리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게 되고 조금 더 건강하고 오래 살게 됩니다. 그럼 이 오래 살게 되는 노후 생활이 재앙으로 다가와서는 안 된다. 적어도 우리 손주들한테 용돈을 줄 수 있는 이런 위치까지는 가야 된다.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는 투자 소득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언제까지? 노동력을 모두 상실하기 전까지. 이게 가장 핵심으로 볼 수 있고요. 제가 2010년부터 24년까지 14년간 매매기법을 정리한 내용인데 사실 상당히 방대한 내용이었습니다만 핵심 내용만 정리를 해놨습니다. 핵심 구간만. 자 신법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고 뒤에 이제 기법에 대한 내용을 풀이해놓은 게 있는데 그래서 신법은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볼게요. 우리는 매번 똑같은 기준으로 매수 매도를 반복해야 됩니다. 매수 매도 할 때마다 타점이 다르고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매매를 한다면 결국 기준이 없는 것이고 이거는 매매의 결과를 운에 맡기는 것이다. 이는 도박하고 유용하고 다를 게 없다. 맞죠? 우리가 카지노에 가거나 아니면 강원랜드에 가거나 이런 데서 배팅을 하는 것과 전혀 다를 게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꼭 본인만의 매매 기법, 기준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 기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밑에 정리를 해놨고요. 추가로 종목을 선정하는 종목 선정의 검색기까지 안내를 드릴 겁니다. 검색기. 자 밑에 내용을 살짝 보시면 기본적으로 수익을 기반으로 자료를 정리해놨고요. 뒤에는 데이트레인이나 장기 투자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다뤄도록 하고 수익에서 종목 선정하는 방법 장기적으로 우양한 종목이 매집이 끝나고 상승 추세로 들어가는 이런 초입 구간 매집이 끝나고 매집 봉을 확인을 하고 상승 추세로 들어가는 초입 구간 또 혹은 장기 우상향 종목에서 종목 조정이 끝나고 박스권을 돌파하는 이런 구간에서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을 정리해놨고요. 또 이렇게 포착된 종목을 모두 다 그냥 매수하는 거 아닙니다. 이 중에서 주도주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주도주. 시장에서 주도하는 주도주. 자 여기 옆에 보시면 24년 1월부터 만들어놓은 스윙 프로젝트 매매일치인데요. 제가 스윙만 운영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시장의 주도주가 어떤 게 주도주인지 당시에 초전도체, AI 반도체, 비트코인 최근에 전력이나 데이터 세터 관련주까지 이런 주도주를 구별하는 방법 또 매수를 언제 해야 되는지 이런 타점 등을 다 정리해놨습니다. 그리고 손절은 어디서 해야 되는지 슈팅이 나오면 어느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익절을 해야 되는지 이런 구간까지 모두 다 정리를 해놨는데요. 자 주도주 구별하는 방법 뭐 개별 호주야 이런 거 하지 않는다. 개별 종목 하지 않고 역세적 신고가 혹은 상한가 달성 뭐 이런 내용 정리해놨습니다. 또 밑에 중요한 게 매수 타점인데 핵심 부분은 제가 마킹을 좀 해놨습니다. 이거는 영상으로 다 공개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 쪽에 구독 인증을 해주시는 분들한테 다 무료로 배포를 할 예정이에요. 무료로 안내를 드릴 겁니다. 또 목표가 설정하는 방법이라던가 2분할 매도, 3분할 매도 하는 방법 역세적으로 신고가 돌파 시 기진봉 잡는 방법 이런 거를 다 정리를 해놨고요. 자 신고가 기법 신고가 매매 기법하고 원칙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런 종목을 검색하는 조건 검색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핵심 내용 마킹되어 있는데 다 해제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이 종목 검색기를 돌리면 여기 종목이 쭉쭉 나옵니다. 이 중에서 불필요한 것들 시장에서 비인기 종목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너무 많이 고점을 너무 많이 높인 이런 종목들 다 제외하고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추려낸 다음에 여기서 타점을 잡는 방법을 다 상세하게 안내를 드릴 겁니다. 자 경제적 자유 경제적 자유 주식으로 자립 하실 분들 자료 많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료를 받아보실 분들은 010-5904-8931번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세요. 구독 혹은 아니면 그냥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셔도 됩니다.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이메일 주소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남이 다른 사람이 주는 종목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하다 이거는 당연하죠. 그렇다면 스스로 자립을 해야 됩니다. 종목을 선정할 줄 알아야 되고 주도주가 어떤 건지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선정된 종목 안에서 본인만의 매수 매도 타점을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주식으로부터 자립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 보시면 상당히 도움되는 내용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010-5904-8931로 구독 내지는 이메일 주소 남겨주셔서 모두 자립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 어렵지 않죠? 1, 2초면 누를 수 있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좀 더 힘을 내서 좋은 정보, 좋은 자료를 계속 지속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